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달래 씻어놓은거? 그때 시골에서 가져온거야? 그거 썰어서 뭐하게? 달래에 식초로 묻힌 초무침이네. 초무침이네. 달래 간장은 해먹었으니까. 그렇게 썰어주고. 고추장이 들어가는구나. 간장도 조금 넣고. 고추장에 간장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한스푼. 두스푼. 숟가락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이렇게 이제 장을 섞어서 만들어. 이렇게 고추장하고 진간장하고 섞어줘. 이제 매실청 넣어줘야죠. 매실청 넣어줘야죠. 매실청도 들어가는구나. 초장입니다. 그리고 식초 넣고. 식초도 넣고. 마늘 넣고. 마늘 넣고. 마늘 넣고. 마늘 넣고. 잘 섞고. 고춧가루를 넣어주고. 고춧가루를 넣어주고. 고춧가루를 넣어주고. 잘 섞어주고. 잘 섞어주고. 새콤하겠네 식초가 들어간 뒤는 참기름은 안쳐 깨, 깨를 많이 채죠 깨는 넣는데 참기름은 안 넣고 이렇게 하면 돼 새콤달콤한 초무침이 된거네 접시에 담아야지 새콤해 아주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 향이 난다 아주 맛있어 흠 흠 참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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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김 설탕 틀 Billboard 당 mudar 아우 새콤하네 음 상큼해 이 맛은 밥 비빔먹으면 맛있어 음 비빔만 가도 싸 음 내가 먹냐고 싶어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맛있네 밥이 잘 됐다 밥이 찰밥 같애 니가 안 먹었어 아침에 새로 쪘어 쪘어? 찰밥이구나 냉동식에 넣어놨다가 닭통에 넣는 건 다 먹고 돈 받으려면 이 고생 안 온다고 세상에 딱 퍼가지고 왔는데 8명이 하나도 안 사먹고 다 먹었어 양이 많았나보네 3명은 외산 안 했으니까 밥 사먹으러 간다 양은 외산 아니라고 내가 공기를 퍼서 다 먹는데 10공기도 더 된다고 먹어보자니까 배가 불러게 다 먹었어 잘했네 그러니까 그릉 반찬하고 그릉 반만 있으면 날마다 사먹는 거 아니겠지 다 맛있게 먹었네 다 맛있게 먹으면 난 한글자막 by 한효정